대형 해파리 떼가 출몰하면서 동해안 해변마다 비생에 걸렸습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나는가 하면 어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철 과일인 수박이 여름을 맞아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아 입소문을 타고 있는 양구수박도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폴던 퍼블 가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자와 도박군 24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불법 도박 참여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생들도 포함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부터 약물을 이용한 범죄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그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았는데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임 피해가 잇따르고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어선이 그물을 들어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떼로 골머리를 앓히는 마찬가지. 수상한 전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 구조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팔이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옥으로 동중국해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 때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소각에도 세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소임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릉에서 홀던퍼블 가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자와 도박군 24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과 도박장소개설방조, 도박 등 혐의로 업조 3명과 종업원 45명, 도박참여자 201명을 각각 검찰로 송치했는데요. 업조 3명은 2022년 8월부터 약 2년간 강릉에서 홀던퍼블 3곳을 운영하며 도박 참가자에게 칩을 바꿔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조들은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한 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지인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해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박에 빠진 이들 중에는 잃은 돈을 복구하려다 수천만 원까지 잃은 경우도 있었고, 참여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주말 사이 강원도 내 곳곳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쯤 원주시 지정면의 한 도로에서 트럭이 전도돼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앞서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양구군 양구읍 8호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를 태웠습니다. 진화대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배를 타고 이동한 뒤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25분쯤에는 홍천군 서성면 덕고산에서 70대 등산객이 하산 중 굴러떨어져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죠. 바로 수박인데요. 당도가 높아 전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양구 수박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구의 한 비닐하우스 안. 초록색 이파리 사이로 큼직한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양구 특산품으로 유명한 양구 수박입니다. 양구 수박은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출하를 앞둔 수박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며칠 더 견디면 고당도 수박이 되어 소비자들을 만납니다. 양구 수박의 당도는 12에서 13브릭스로 11브릭스인 일반 수박보다 훨씬 더 답니다. 온도 차도 높고 당도 높고 내용물이 아삭아삭하니까 소비자들이 선호를 엄청 하죠. 그래서 양구 수박이 명품 수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비로 인해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선 수박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양구 수박은 작황이 양호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서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88농가 190헥타에서요. 만 4천여 톤 출하 계획입니다. 양구구는 올해 농가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155억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구 수박은 다음 달 중순까지 출하되는 가운데 양구 명품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죠. 특히 바다나 계곡으로 물놀이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인 만큼 피서객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과 예방법 그리고 범죄 발생 시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미송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계장님, 여름 휴가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범죄가 있다면요?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 발생 위험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17개 경찰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형 물놀이 시설 등 민간시설 관계자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자체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에서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인가요? 네. 또 최근 몇 년 새 약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첫째,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은 일단 의심하고 먹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마개가 열려있는 술이나 음료는 의심하시고요. 셋째, 자리를 비웠다면 세 잔의 새 음료를 따라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술잔 등을 둔 채 자리를 비웠을 때 술잔에 남은 술은 마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처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황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고요. 둘째, 마약류 이용 성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면 마시던 음료, 술잔, 술변 등 증거를 보존해 주세요. 셋째, 개인적으로 채취한 소변 등은 증거 채택이 어려움으로 즉시 112 신고하여 경찰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넷째, 입던 옷은 털지 마시고 그대로 착용하고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피해자가 가장 두려운 부분이 클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몰래 마약류를 먹였다면 철받지 않으니 걱정 없이 112로 바로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미송 여성청소년 계장이었습니다. 지난 28일 10시 40분쯤 양양군 오산항 동쪽 약 2.7km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3명을 구조했는데요. 이어 사고가 난 모터보트를 인근 수산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모터보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9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지난 27일부터 9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열대야 없는 선선한 도시 태백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축제는 태백역부터 황지연못까지 워터워킹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는데요. 29일과 8월 2일, 3일에는 황지연못에서 선선 워터나이트 행사가 펼쳐지고 8월 2일에는 구문소마을에서 선선 쿨크닉 행사가 펼쳐집니다. 강릉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릅니다. 강릉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km 기준 4,6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운임은 133m에서 131m로, 시간 운임은 33초에서 31초로 각각 변경되고 심야 할증 요율도 기본보다 인상됩니다. 강릉 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된 건 2022년 4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원주시는 반곡동 뒷골교 보강토의 옹벽 유실로 인한 도로 전면 통제 구간을 부분 통제로 전환합니다. 부분 통제는 먼저 피해 옹벽부 맞은편 인도를 우선 통행하도록 조치하고 이어 도로 2차로도 통행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원주시는 다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통행 안전이 확보되고 기상 상황이 개선될 경우 단계적으로 부분 통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1일부터 간연 관광지 피톤치드 글램핑장 운영을 개시합니다. 이용 가능한 객실은 20개로, 8월과 9월 이용분 예약 신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데요. 요금은 비수기 평일 10만원, 휴일 12만원, 성수기는 15만원이며 원주시민과 자매결연 도시 주민 등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춘천 복숭아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복숭아 할인 판매와 플리마켓, 버블쇼 등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번 행사는 춘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축제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